절약해서 뭐가 굉장히 바뀔까? 절약을 해서 어느 정도나 우리가 저축을 더하고 돈을 더 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10년,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불필요한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절약이라는 거는 안 쓰자라는 게 아니라 돈을 한 번을 쓰더라도 가치 있게 쓰자는 운동이고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평생 굉장히 들쑥날쑥한 투자 수익률과 별개로 상당히 돈을 알차게 잘 모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머니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필 멘토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물론 우선은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코너 이름이 돈줄남인데요. 돈으로 혼줄내는 남자 김경필 멘토입니다. 이렇게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돈으로 혼줄내는 남자니까 돈 혼줄남인데 이거를 줄여서 발음하면 그냥 돈줄남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줄낸다는 표현 주로 어디 가서 이렇게 착한 우리 사장님들 가서 막 많이 팔아주는 거 이게 돈줄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너무 플렉스, 과소비, 욜로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많은 우리 분들한테 좀 뼈때리는 조언을 한다 그래서 돈줄남입니다. 재테크 시장은 항상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 나누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안전자산은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은 굉장히 낮지만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위험자산은 당연히 리스크를 좀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돈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요구 수익률 내가 투자에 대해서 어떤 요구 수익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낮은 요구 수익률을 원한다. 그 대신에 난 좀 안정적인 걸 원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은행의 예금 같은, 적금 같은 그런 상품들을 찾겠고 나는 요구 수익률이 한 10% 이상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은행의 예금, 적금보다는 뭔가 리스크를 테이크하더라도 위험한 거를 하시려고 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개인의 요구 수익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2023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굉장히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확대됐거든요. 일단 첫 번째 원인은 통화 정책이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뭐 금리를 막 거의 0%까지 가까이 거의 10년 이상 오더니 갑자기 작년부터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또 이제 시장은 벌써부터 시장이 다시 금리를 떨어뜨릴 걸 또 기대하면서 금리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이 또 생각만큼 또 많이 조정을 안 받고 있는 현상 이것이 바로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금융 불안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뭐 PF 대출뿐만 아니라 연체율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천조가 넘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연체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금융 불안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완전히 내려간 게 아니라 2023년도 하반기에 9월, 10월에 집중되는 이런 PF 대출 만기서부터 해서 이 위기를 과연 제대로 넘길 수 있을지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미국도 사실은 4천 개가 넘는 은행 중에 여태까지 문제가 됐던 거는 한 3, 4개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연준이 금리를 지금 좀 올리려고 하는 기조가 있다 보니까 채권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은행들이 자산 가치가 굉장히 하락을 하면서 또 뱅크런이 언제고 다시 또 나타날지 모르는 현상 소위 말하는 2023년도는 미국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과연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을까 미국은 조금 요즘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연착륙을 하는 것 같아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 하강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래서 이런 금융 불안 문제에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현금 확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물론 뭐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뭐 경착륙을 안 하고 연착륙을 하고 지나갔더라 그때 조금 쌌을 때 자산 가격을 과감하게 샀던 것이 조금 수익률이 더 좋았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직장인들이나 머니맵을 열심히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요구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낮다라고 본다면 2023년도 하반기에는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상당히 많은 비중의 위험 자산으로의 진입은 조금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2024년도가 되면 아마 분명히 돈줄남의 입에서도 지금은 뭔가 진짜 투자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는 연착륙하기를 좀 우리가 기대하면서 경기가 현금 확보에 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네 뭐 돈줄남의 전매특허가 이제 절약인데 많은 분들이 절약이라고 하면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절약해서 뭐가 굉장히 바뀔까 절약을 해서 어느 정도나 우리가 저축을 더하고 돈을 더 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비해서 과거 10년,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불필요한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절약이라는 거는 안 쓰자라는 게 아니라 돈을 한 번을 쓰더라도 가치 있게 쓰자는 운동이고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평생 굉장히 들쑥날쑥한 투자 수익률과 별개로 상당히 돈을 알차게 잘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직장인들에게 한 10가지 정도에 조금 조심해야 될 좀 어떻게 보면은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고 돈이 안 모일 수 있는 10가지를 제가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좀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씩 한 번 보시면 그러면 일단 중요도 순에서 좀 중요도가 좀 덜 중요한 순으로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뒤에 나오는 걸수록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가볍게 일단 흔히 순위로 매겨보자면 한 10위 정도 되는 내용은 뭐냐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안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나가서 점심에 외식하는 습관입니다 당연히 이제 점심시간만이라도 좀 회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구내식당이 있는 직장인들도 대부분 나가서 이제 외식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뭐 물가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그 식사 비용에 대한 물가가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구내식당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점인데 점심 식사 때 외식을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지향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이제 여러분 어떠십니까 12? 나는 그렇게까지는 자주 외식을 안 해 구내식당을 주로 이용하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만 외식을 한다 뭐 그러면 그 정도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는 거죠 자 9위는 뭐냐면 요즘 뭐 날씨가 참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너무 덥거든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거리도 그냥 무심결에 너무 덥다 귀찮다 해서 택시를 타는 습관이에요 택시를 탈 때 우리가 먼 거리를 타는 것은 약간의 죄책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까운 거리를 타는 건 어떻습니까 요즘 뭐 대중교통 비용도 굉장히 비싸니까 이거 뭐 전철 두정거장이지만 너무 덥다 그냥 타자 어차피 기본 요금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 요금이다라고 생각하고 택시를 불러 타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택시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이런 걸 부르면 탈 때도 편하게 타고 그리고 내릴 때까지 뭐 어디를 가라 뭐 어떻게 가라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결제도 그냥 편안하게 됩니다 한 번 타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어 너무 편리하다 그래서 결국은 한 번 두 번씩 잡아 타던 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저처럼 택시를 안 타던 사람은 그거 한 번 타는 것 자체가 진입 장벽이 있거든요 아 그거 또 어떻게 불러야 될지 또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처음 한두 번이 어려운 거지 한 번 두 번 하고 나면 너무 편하니까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신용카드 영수증 나오신 걸 보면은 대중교통 비용 말고도 택시비가 굉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무심결에 우리가 돈을 많이 쓰게 되는 돈을 못 모으게 되는 습관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12, 9위까지는 참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겁니다 뭐 제가 지적은 하지만 뭐 이렇다 그래서 뭐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8위는 뭐냐 탕비실 두고 매일같이 테이크아웃하는 에스프레소 커피입니다 자 제가 에스프레소 커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한 번 매일같이 테이크아웃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여러분 식사를 하시고요 사무실로 복귀할 때 앞에 가는 사람이 그냥 별다방으로 직진을 하면 우르르 그냥 따라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같이 밥 먹으러 간 동료들이 가는데 뭐 나 혼자 사무실 같게 먼저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벌써 월화수 그냥 계속 매일같이 먹었다 나 먼저 들어갈게 이 얘기를 왜 못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마시고 싶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아 근데 우르 따라가다 보면 마시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프레소 커피 문화 뭐 이게 뭐 나쁜 건 아닌데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근데 점심시간에 한 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오후 한 3, 4시쯤 되면 또 나가서 바람 쐰단 말이에요 그때 또 한 잔 할래? 이래갖고 또 먹는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 이 커피 값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테이크아웃 하는 에스프레소 커피는 안 된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벌써 여러분들은 야 이거 뭐 내 얘기네 그냥 뭐 세 가지 다 해당되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10위, 9위, 8위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요 정도는 뭐 그렇게 애교로 봐줄 수도 있는 내용이죠 자 7위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이벤트 자금의 지출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벤트 자금이라는 게 뭐냐면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소비되는 거거든요 자 이벤트가 뭐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이거 뭐 당연히 알죠 그 다음에 결혼하신 분은 뭐 배우자 생일, 자녀 생일 또는 결혼 안 했다 하면 뭐 조카가 있으면 어린이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가까운 뭐 애인이 있다 그러면 뭐 애인 생일 또는 뭐 가까운 형제 생일, 베프 생일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대충 따져보면은 한 6, 7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에 어떤 소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뭐 예를 들면 커피 한 잔 가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벤트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아 대략 나는 제가 말씀드리죠 국룰로 얘기한 한 7, 8가지의 이벤트 자금에는 돈을 조금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렇게 사전에 계획도 안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이벤트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팍팍 쓴다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뭐가 있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7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정말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인데 이제부터 조금 순위가 높아지니까 좀 굵직굵직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습관에 젖어있다면 정말 돈이 안 모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6위는 뭐냐면요 옷장에 잔뜩 옷을 두고도 계절 바뀔 때마다 사드리는 신상 옷 요즘 뭐 패션의 시대니까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제품 나왔다 그러면 사는 건 좋은데 사실 옷이라는 거야말로 가장 경기에 사실은 민감한 소비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옷이라는 게 왜 경기에 민감하냐면 사실 안 사도 돼 솔직히 작년에 입었던 여름 옷 있잖아요 작년에 입었던 겨울 옷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조금 멋을 부리고 새로운 상품을 사고 싶으면 사는데 안 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계절 바뀔 때 보면요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집에서 입을 옷이 없다 옷장을 열면 막 엄청나게 옷이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는 거야 그럼 저기 있는 옷은 입을 옷이 아니고 그럼 무슨 옷일까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하는데 아무튼 이 6 지금 순위 6위는 사실은 상당히 이런 습관이 있다 그러면 돈이 안 모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5위는 말이죠 월소득의 15% 이상을 초과하는 문화 레저 비용입니다 자 여러분 취미생활에 돈을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취미생활이 사실은 저한테 방송에서 한번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취미가 솔직히 말씀드린 취미생활을 할 시간은 없어요 사실 제가 그러니까 뭐 혼자 집에서 노래방 기계를 키고 노래를 좀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음악을 좀 듣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아지를 키우니까 데리고 산책을 한다든지 이 정도거든요 돈이 뭐 그렇게 크게 드는 취미가 아닌데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테니스를 배운다 골프를 배운다 또 뭐죠 뭐 필라테스로 운동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연히 이제 여가 생활에 돈을 써야 되는데 본인 소득의 15%를 넘는 문화생활비와 운동 취미생활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혀 저축을 못하시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골프가 코로나 때 상당히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요 골프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비기너 같은 경우는 초기 3개월은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 들고요 3개월 지난다 하더라도 두 달에 한 3번 정도 라운딩 나가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한 100만원 정도가 한 달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한 100만원 한 95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거를 15% 안으로 해결을 하려면 소득이 633만원이 돼야 돼요 633만원인 사람이 15%를 썼을 때 95만원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633만원이 안 되면 골프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골프를 시작하면 라운딩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스크린 골프도 치고 또 스크린 골프 칠 때 내기도 하죠 또 뭘 시켜 먹죠 그리고 또 라운딩 나가면 라운딩만 올림픽 경기 나갔습니까? 그냥 운동만 하고 집에 옵니까? 아니거든요 또 회식을 하고 이런 비용들을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요 실제 한 달에 1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이 5위가 이런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점검을 꼭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위는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건데 25% 이상 식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보통 엔겔지수라는 게 있는데 엔겔지수는 자기가 지출하는 총지출에서 식료품 비용이 얼마 차지하느냐가 엔겔지수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전체 소득에서 25% 이상이 주식비나 또는 배달, 외식, 마트에서 장보는 이런 비용 그러니까 식료품 비용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25%를 기준으로 두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한 500만원 정도 소득이 안 되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가구 원수가 늘어나거나 또는 소득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 그럼 멘토님 25%로 식사 비용을 소득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소득이 높아지면 좀 더 써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엔겔지수라는 건 소득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낮아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1인 가구 월 500 이하의 소득자는 한 25%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득이 높아지면 20% 더 높아지면 15%로 낮아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7개 있죠 10위부터 지금 4위까지 7개 어떻게 얼마나 해당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거 다 해당이 되더라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돈 모으실 수 있어요 그만큼 지금 남은 3가지가 직장인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돈을 못 모으게 하는 이유다 자 그 베스트 탑 3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말이죠 놀랍게도 주거 비용입니다 자 주거 비용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소득의 15%를 절대 넘으면 안 된다 자 주거 비용이 뭐죠? 내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독립으로 1인 가구 독립 주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낸다든지 또는 월세를 낸다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들이 과연 얼마가 타당하냐라고 봤을 때 자기 소득의 15%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보면요 15% 훌쩍 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뭘 했길래 그렇게 주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냐 직주 근접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직주 근접이 뭔가요 여러분? 그냥 회사 코앞에 집을 얻는 거예요 물론 회사가 굉장히 외곽이나 경기도 이렇게 외곽 또는 광역시에서도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일자리라는 게 이제 핵심적으로 많이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도심의 다운타운이고 이런 곳인데 출퇴근하는데 나 시간 낭비하는 게 너무 싫다 막 1시간씩 이렇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막 피곤하다 그래서 나는 회사 앞에 집을 얻었다 그래서 거주 비용이 주거 비용이 15% 이상 소득에서 나간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아껴진 1시간 반 1시간 동안 뭐 하십니까? 아 나 너무 피곤하게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출퇴근 시간 너무 버리는 게 아까워 그래서 아껴진 그 시간에 뭐 하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 어떻게 확보한 거예요? 피 같은 돈을 투여해가지고 확보한 건데 그 시간에 뭐 하시냐 봤더니 그냥 잔다 그냥 쉰다 물론 뭐 당연히 건강도 중요하고 당연히 뭐 우리가 일했으니까 쉬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제가 만나본 이 직장인들 중에는요 직주근접을 실천한 분인데 너무 이렇게 직주근접을 해서 돈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 자기가 출퇴근 시간에 시간을 버릴 시간이 없고 빨리 집에 와서 디자이너 졌는데 외주로 회사에서 일한 거 말고 주말 같은 때나 평일 저녁에도 가끔 자기가 이제 알바 같은 걸 해야 되고 또 자기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시간 1시간 반이 너무 아깝고 피곤하다 그래서 직주근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아니 그거는 정말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냥 몰라 그냥 가까운 게 좋아 가까운 거 좋은 거 저도 알죠 근데 그 시간에 그냥 쉰다 잔다 술 먹는다 게임한다 이러면 여러분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돈을 못 모으게 만드는 비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멘토님? 뭘 어떻게 합니까? 당장 이사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대안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시간 1시간 반을 차 안에서 자면서 또는 차 안에서 예를 들면 무슨 OTT를 본다든지 이러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세상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짜는 없지 않습니까? 뭐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리스크하고 리턴이 교환되는 것처럼 뭘 하나 희생을 하면 뭘 하나 얻을 수 있는 거고 뭘 얻으려면 뭘 하나 희생해야 되는 거긴 한데 이게 직장인들 중에 돈을 못 모으는 이유 중에 크다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이사 가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술 퇴근하는 거 그거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2위는 말이죠 바로 여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자 그런데 돈 모아서 떠나야 되는 여행을 일단 떠나서 즐기고 온 다음에 할부로 갚는 습관 자 이게 있으면 절대로 돈을 못 모으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1년간 고생한 나에게 여행 같은 걸 보상을 하려면 나름대로 원칙이 필요합니다 어떤 원칙이 필요하냐? 여러분들 여행이 즐거운 이유가 뭐예요? 일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이 있으니까 여행이 즐거운 거지 계속 여행만 해보세요 여행하고 집에 오는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짐을 내려놓으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집이 최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행을 왜 간 거예요? 집이 최고라는 걸 확인하려고 간 거예요 우리가 집에 계속 있다면 이 일상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 겪는 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 감사한지를 몰라 여행을 떠나서 막 좀 일탈을 하다 보면은 아 그거 진짜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일상이 참 소중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집으로 오면 이제 누구나 똑같이 역시 집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까먹고 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자 물론 여행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행이라는 건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해서 그 계획 안에서 다녀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스페인, 유럽 가고 싶다 스페인과 유럽에 대해서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냥 떠나면 안 됩니다 자 스페인을 가려면 유럽을 가려면 프랑스 파리를 가려면 상당히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의 돈을 모으고 나서 가야 되겠다 그럼 그 시간 동안에 뭘 하느냐 그냥 단순히 그 나라에 대한 문화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가고 싶어지도록 그리고 이제 여행지에 가면은 그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걸 듣고 아하 이게 그런 뜻이구나 가 아니라 내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공부해서 안 상태에서 가서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지 뭔지도 모르고 가서 쭉 둘러본 다음에 갔다 와서 여러분 여행 프로그램 보다가 어 나 저기 갔다 왔는데 아 저희가 저런 뜻이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을 해서 갔다 와서 돈을 갚는 그런 여행 습관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3위하고 2위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말씀드렸죠 대망의 1위가 남아있습니다 자 1위는 뭘 것 같습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말이죠 저는 직장인 중에 이 1위의 행동만 안 해도 솔직히 저는 돈 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월소득의 6개월 이상 되는 차를 타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비정상이 정상이 돼버리면 이거 고치기가 어려워요 대한민국의 이 비정상과도 같은 생활이 이 정상처럼 느껴진 지가 오래된 거거든요 제 조카가 지금 독일에 있는데 92년생입니다 이 친구는 독일 사람이에요 저희 누나가 매영이 독일 뿐이고 저희 누나도 사실은 독일 사람이죠 간지가 한 40년 됐으니까 사실은 연봉이 30만 유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92년생인데도 굉장히 연봉이 높은 거야 우리나라로 말하면 3억이 넘는 것 같은데 3억이 연봉이 넘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무슨 차 탈 것 같습니까 바로 그냥 람보르기니 같은 거 페라리 같은 거 안 뽑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차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카톡을 하는데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산 벤츠하고 BMW가 너네 나라 차다 독일 차 많이 굴러다니는데 차 살 생각이 없냐 그랬더니 프랑크프루트 다운타운 안에 있으면 차를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굳이 만약에 이번에 아이를 낳기 때문에 차를 산다면 골프 정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연봉 3억이 이게 굉장히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벤츠 BMW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벤츠 BMW는 웬만큼 부자가 아니면 안 탄다는 거예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들 독일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부자니까 타든지 아니면 법인 차든지 이런 거라는 거지 웬만큼 부자가 아니고서는 벤츠 BMW는 안 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소득에 비해서 한 단계 위에 차도 아니고 두 단계 위에 차도 아니고 무려 세 단계 위에 차를 타는 게 마치 일반화되어 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굳이 얘기 변명을 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관계지향적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눈, 시선을 의식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아는데 이거 당장 고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첫 번째를 제가 왜 이걸 1위로 했느냐 이게 만약에 지켜지지 않잖아요 재테크는 아예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테크 1, 2, 3은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기 소득보다 6개월 이상 되는 차를 타요 그리고 여행도 사실은 좀 계획보다는 그냥 일단 갔다 와서 갚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직주 근접을 해야 돼가지고 내가 소득의 한 15% 이상 거주 비용을 써요 이런 분이 멘토님 어떻게 돈을 좀 모을까 재테크를 어떻게 할까 내 집 말은 어떻게 할까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재테크를 해서 뭐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요구 수익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소위 말하는 투기적 성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개념이 없는 거죠 경제 개념이라는 거는 이게 사실은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는 것까지 하는다는 것은 이미 기존의 대출이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대출이 있으니까 그 대출을 스스로 어떻게 하면 그 대출을 받을 때도 사실은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를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 갖다 쓰고 급한불부터 끄고 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소액 생계비 대출까지 이제 가게 된 거고 그걸 또 연체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이제 차량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원칙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극단적으로 저는 차를 지나칠 정도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BMI 지수라는 게 있어요 BMI 지수 BMI 지수가 우리가 바디 메스 인덱스 그 BMI 지수가 아니고 체질량 지수가 아니고 자동차에 대한 BMI 지수라는 걸 제가 만들었거든요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게 BMI 지수가 내 연소득의 50%분의 차량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차량 가격을 내 6개월치 월급으로 나눈 값이 BMI 지수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직장인들을 만나보면 거의 2 정도가 나오거든요 2가 넘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이게 사실은 1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득이 4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차를 사면 안 되고요 사실은 400만 원도 사면 안 돼 근데 뭐 하도 차를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400만 원 400만 원인 소득인 사람이 BMI 지수 1이 되려면은 6개월치 이내 차를 타야 되니까 6,4,24 2,400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을 타야 되는데 만나보면은 그냥 5천만 원짜리 차를 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BMI 지수가 2란 말이죠 2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차에 대한 어떤 허세 지수가 굉장히 강하다 이게 왜 진짜 허세냐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차종 중에 하나가 GV70이라고 하는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제네시스 GV70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이 차가 왜 인기가 있냐 GV80만큼 크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뭐 BMW하고 벤츠를 사려고 했더니 사회적인 눈이 좀 무서운 거야 야 젊은 친구가 뭐 그렇게 돈도 많이 못 버는 것 같은데 벤츠를 끌고 다녀 이러면 이제 저 카푸어 아니야 이 소리를 듣고 싶지는 또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또 좋은 차는 타고 싶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애매하게 걸려있는 게 이게 GV70이야 이게 차량 가격이 지금 신차 가격으로 최저 낮은 차가 5,04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300인 분들은 이 생각을 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한 400쯤 되면 소득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BMI 지수를 계산을 해보면 한 2에서 2.1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그 과한 허세다라는 건데 이 400만 원 정도 버는 1인 가구가 목표가 있으면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내 집 마련도 해야 된다 그럼 이런 행동을 안 해요 근데 이제 400만 원을 버는데 아 결혼은 모르겠어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400만 원이라는 돈이 목표가 없어진 1인 가구한테는 참 쓰기 좋은 돈이에요 왜냐하면 한 달에 400만 원이라는 게 그냥 혼자 쓰기는 좀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제네시스 GV70을 살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막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유지비가 얼마 될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이걸 갖다가 맨날 출퇴근해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고의고의 모셔놨다가 그냥 주말에 어디 갈 때만 살짝 타고 정말 아껴 쓰고 새 차도 좀 안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안 끌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진짜 아껴 썼을 때 한 달에 유지비가 한 55만 원 6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해볼만 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한 400번인데 차에 한 50, 60 그 정도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자동차에 보면요 감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평가할 때 중고차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계산할 때 사용되는 건데 이게 감가 잔존율 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한번 보니까 5년에 평균 우리나라 승용차의 감가율이 63.2% 정도 되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5,040만 원짜리 차를 사서 이 친구가 월급 400인데 5년을 타잖아요 그러면 심하게 얘기하면 65%가 감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5년 후에 그 차를 팔면은 그 차는 이제 내가 샀던 가격의 35%야 그럼 65%를 어디 간 거예요? 소비한 거죠 이 소비한 금액을 5년으로 나눠보니까 52만 원이야 한 달에 52만 원씩 길바닥에다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까 계산해본 55만 원, 한 60만 원 되는 유지비와 52만 원씩 계속 감가가 되는 비용을 합치면 한 달에 유지비는 얼마냐 55만 원이 아니고 11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400만 원 버는 1인 가구인데 한 달에 차에다가 110만 원을 그냥 계속 길바닥에 버리는 거 이게 정상입니까? 이렇게 되고도 이분이 뭐 재테크, 미래, 경제적 안정 뭐 이런 걸 얘기할 자격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BMI 지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음 뭐 재밌네 지금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철저하게 1.5 이내 1 이내로 안 내려오면은 여러분들은 뭐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한데 재테크고 뭐고 다 필요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차하고 집에만 쓸데없는 행동을 안 하면 여러분 돈 모을 수 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돈을 못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소액, 생계비, 대출, 이자를 걱정할 정도다라고 한다면 이 상태까지 갔다는 거 자체가 사실 그 상태까지 간 분들이라면 이 방송을 안 볼 거라고 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칫 혹시 내가 순간적으로 잠깐 생각했던 게 있다 그러면 그 생각을 버리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2023년도의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앞전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시장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변동성이라는 것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가 굉장히 낮은 금리로 오랫동안 왔기 때문에 보통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퍼가 100이 넘는 그런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등장을 했고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시장은 금리가 지금 올라간 현상을 믿지 않고 계속 행복회로를 돌리면서 이제 곧 내려간다 내려간다 어차피 경제가 어려워지면 또다시 또 완화적 통화 정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자산 가격이 생각보다 이 거품이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거는 2021년도에 올라갔던 가격이 반납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말해서 2021년도는 9억 미만의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갔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올라갔던 것들이 반납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위 입지는 생각보다는 조금 덜 떨어졌습니다 물론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이제 왜 덜 떨어졌느냐 올라간 게 없기 때문이에요 2021년도에 올라간 거는 대부분 9억 미만이 많이 올라갔고 그 올라간 상충률의 절반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상위 입지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너무 많이 떨어진 데가 이제 또 반납했던 거를 기술적 반등으로 조금 회복하는 그런 장세 이거를 이제 우리가 대세 상승으로 볼 거냐 앞으로 이제 부동산은 하방적으로는 경직성이 생겼고 이제는 좀 올라갈 일만 남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뭐 이게 하방 경직성이 깨지면서 더 내려간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사실 미래를 정확하게 예견하기는 쉽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려갈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식시장에도 지금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현재 상황보다 주식은 항상 선행을 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질 것을 미리 반영을 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어요 왜 빨라졌느냐 과거 같으면 경기가 침체에 들어가고 침체에 끝머리쯤에서 상승을 했는데 이제는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침체에 이제 초입인데 벌써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상승세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경기에 후행한다라는 성질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것들이 좀 빨라지는 성향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나 올해 뭔가 엄청난 폭등이 오거나 의미 있는 상승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보다 더 내려가는 어떤 작업 내려가는 어떤 현상 이런 현상들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따라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굳이 급하게 뭔가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지역적 차이는 있겠지만 2021년도에 굉장히 오르고 그 다음에 많이 떨어졌다가 그 가장 낮은 가격에 대비해서는 조금 상당히 올라간 가격으로 거래되는 매물들이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을 하실 텐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따라가 줘야만 사실은 그게 상승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거래가 그전 가격보다 좀 높게 거래된 게 한두 개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상승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슈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하반기에 금융 불안의 이슈 이게 어떤 새로운 위기로 나타난다든지 금융 위기라든지 유동성 위기라든지 또는 어떤 새로운 차원에서의 어떤 위기가 나타난다면 자산 가격에 새로운 충격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연착륙에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의 상태에서는 더 깊은 하락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올해 지나고 나서 내년 초부터를 실제로 이제 관찰을 하시다가 매수에 나서 보신다 그러면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를 얘기할 때 보면 그 소득의 상황이나 자산의 상황이나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마치 이제 어떤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스피커들이 이야기하는 걸 일반화해서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집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집이냐 어느 정도 되는 소득이냐 자산이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나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금리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낮아질 것 같지 않다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2024년이나 2025년도에는 지금보다는 금리가 좀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뭘 생각을 하냐면 과거의 경험으로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막 1% 미만 0.5% 미국도 막 0.2% 막 이런 시절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장금리가 한 4%대라고 봤을 때는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의 실거주를 위해서 필요한 아파트를 산다면 DSR 25% 이내에서 사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소득에서 25% 이상을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한 3억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50% 대출 받아서 6억짜리 집을 살지 아니면 뭐 30% 대출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작은 아파트를 살지 뭐 이런 거 굉장히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기준점을 어떻게 두시는 게 좋냐 4% 금리 하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수요라고 하더라도 1주택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라 하더라도 실수요자는 당연히 요구수익률이 낮죠 요구수익률이 낮다는 얘기는 웬만큼 비싸도 그냥 산다는 수용한다는 의미인데 당연히 주택이니까 그렇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요구수익률이 낮은 1주택이라고 하고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본인 소득의 원금과 이자가 연간 25% 이상 나가면 안 된다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해보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시장에서 선택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로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영상이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인구는 지금 현재 5,155만 명 정도 되고요 가구수가 2,144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수도권과 지방에 집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본다면 2021년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물론 이건 정확하진 않을 수는 있겠지만 전국에 집은 약 한 2,100만 채 정도 있습니다 수도권에 한 1,100만 채 정도가 있는데 이 1,100만 채 중에 아파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본다면 정확하게 60%입니다 60%라는 건 뭐냐면 10채의 집 중에 6채가 아파트고 4채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죠 단독주택, 빌라, 연립, 다가구 이런 일반적인 주택들이죠 일단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할 때 통계를 볼 때 주택 수의 통계를 볼 때는 이 주택 전체의 상대 가치는 하락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집이라고 하는 것이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는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택에 대한 상대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인구 증가가 지금 더디고 최근에는 인구가 지금 한 거의 40개월 이상 자연 감소도 하고 있는 데다가 또 가구 수는 늘고는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 인구가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집값에 영향을 주는 건 언제쯤일까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1990년대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35년 전부터 인구가 줄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거의 40년 된 얘기인데 실제 우리나라 인구가 또 가구 수가 주택 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주려면 저는 사실 한 30년 이상은 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론 상대적인 가치는 줄어들겠지만 이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데는 상당히 생각보다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 가치가 떨어진다 다른 자산에 비해서 집이 뭐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집이라고 하는 전체 표본을 놓고 집이라는 것의 상대 가치가 앞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동의하는데 이 60%에 불과한 아파트의 상대 가치도 계속 떨어진다는 거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2021년도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 비율이 52%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의 60%보다 많이 낮아요 왜 그러냐면 서울은 택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있던 걸 허물고 뭐 재건축을 하든지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비 사업이라는 게 뭐 일사천리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서울은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은 10채 중에 딱 5채만 아파트거든요 이 구조가 앞으로 20, 30년간 획기적으로 바뀌느냐 저는 안 바뀔 거라고 봅니다 물론 아파트 비중은 꾸준히 올라가겠지만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은 여전하다는 건데 아파트가 왜 희소성을 갖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는 뭐 길거리를 다니는데도 진짜 옆에 사람을 쳐다봐야 될 정도로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커뮤니티 안에 나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뭐 예를 들면 범죄 가능성이 있는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이 보장된 주거에는 사람들이 돈을 쓰거든요 안전이 보장된 주거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단독주택, 빌라, 연립, 다가구, 아파트 어떤 게 가장 치안에 그래도 유리합니까 뭐 큰 차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파트가 가장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주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것에는 사람들이 지갑을 엽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내 집 마련이라는 건 내 집 마련은 내 아파트 마련 아닙니까 혹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가구 1주택에 있어서 만큼은 사실은 굉장히 목표를 집중해서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돈이 적어요 우리 일반 직장인들이 근데 지금 멘토님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다 아파트가 상대적인 희소성이 사실 당분간 굉장히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파트를 어떻게 삽니까 기존의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비싼데 그래서 일단은 청약이라는 어떤 방법이 돌파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청약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양극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입지가 좀 검증이 되고 괜찮은 곳이다 그러면 너무너무 경쟁률이 세고요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서 약간만 별로다 그러면 그냥 완전 미분양이 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주택 시장이 완전히 살아나서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집을 살려고 할 때는 경기도에 아무리 외곽 지방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청약을 넣었더니 아 떨어졌어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이 청약이라는 게 장점이 뭐야 신축 아파트가 생긴다는 장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돈을 한꺼번에 안 내도 된다는 장점 내가 만약에 지금 기존의 아파트를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계약금 내고 4개월 안에 장금 다 치러야 됩니다 자 그러나 청약 같은 건 어때요 계약금만 밀어놓고 중도금 대출 요즘 다 되거든요 집을 짓는 2년 6개월 3년 동안 그냥 손 안 대고 있다가 장금 때 전세를 줘버리면 내 돈 거의 안 들어가고 내 집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지만 너무 형편없는 곳이 아니고 최소한 이제 앞으로 주택시장이 한 2, 3년 3, 4년 약세장 후에는 어쨌든 다시 강세장의 사이클이 돌아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완전히 입지가 정말 별로가 아닌다라고 하는 보장만 있다면 그런 곳에 당첨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한 20번 정도 낙첨돼야 한번 당첨될까 말까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당첨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금이 없어도 전세를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을 모아서 나중에 전세 대입자 밀어내고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청약의 박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청약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이제는 그 대신에 청약을 조심해야 되는 게 당첨이 문제가 아니라 입지가 문제예요 당첨되는 거 쉬워요 여러분 진짜 외곽에 조금 이렇게 조금 나가잖아요 가격도 생각보다 싸고 이런 거 넣으면 그냥 바로 당첨돼요 왜냐하면 1대1, 2대1도 안 되거든 근데 문제는 거기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입지를 봐서 어? 조금 괜찮다? 라고 하면 비싸거나 비싼데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걸 당첨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이제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추천제 청약이 지금 계속 확대가 되거든요 아니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가점제 청약이라는 건요 나이 40, 50될 때까지 집을 청약 통장 들고 있으면서 집안 산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여태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서 가져가야 될 분양 물량을 20대가 그냥 한 번에 딱 넣었는데 당첨될 수 있는 게 추첨제예요 이렇게 좋은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냥 한 번 넣었더니 안 돼 두 번 넣었더니 안 돼 아예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씨드머니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의 타겟들이 넓어지니까 당연히 뭐 열심히 저축은 하셔야 되는 거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청약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맞벌이를 하시거나 아니면 결혼을 계획하고 있으셔서 다른 1인 가구보다 소득이 높다 자본이 좀 많을 수 있으니까 한 1, 2년 정도 청약을 하다가 기존 아파트 같은 것들을 또 한 번 노려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4% 금리 하에서는 내 소득의 25% 이상이 원금과 이자로 안 나가는 수준 정도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것을 저는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영끌해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두 가지잖아요 너무 비쌀 때 샀다와 너무 대출을 많이 받았다 이 두 가지인데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조금 그래도 집이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장기적인 보유로 승부가 나야 되는 자산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21년도에 샀는데 너무 비쌀 때 산 거야 그러나 대출은 그렇게 많이는 안 받았는데 그런데 너무 비싸게 사서 지금 내가 힘들다 이런 경우는 사실 조금 그래도 우리가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너무 비싸게는 안 샀는데 그래도 좀 운 좋게 당시로는 그렇게 아주 비싸지 않은 가격에 샀는데 대출이 좀 많다 이 경우도 조금 사실은 버틸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동시에 된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비쌀 때 산 건데 너무너무 대출을 많이 받았다 저는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주택시장이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떨어졌다가 좀 회복한다고 해서 2021년 가격으로 회복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2021년도에 가격이 회복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몸테크를 좀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몸테크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저도 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서 아마 우리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저도 이제 서울에 고가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이들도 다 대학 갔고 했기 때문에 주택을 월세를 줬어요 그리고 저는 경기도 외곽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일주택자지만 내 아파트에서 월세를 받아서 내가 이사간 곳에 월세를 내니까 조금 차익이 남아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편안해진 거죠 근데 이제 뭐 사실 최근에는 좀 이제 코로나의 상황은 끝났지만 그렇다고 뭐 다시 내가 그 집으로 바로 복귀한다 이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아무리 일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아파트 어떻게 보면 주요 입지의 아파트 수도권의 아파트 또 광역도시의 아파트다라고 하면은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영끌을 해서 샀는데 내가 거기 거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저같이 뭔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몸테크를 좀 하면 조금이라도 뭔가 좀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대출이 없다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이 아 이제 드디어 내 집에 대출이 없으니까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경제활동기간이 상당하다 그러면 대출 없는 상태로 있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시장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부자일수록 안전의식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상위 입지가 하위 입지보다는 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고소득자일수록 소득이 높아질수록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낮아지거든요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뭐냐 새롭게 발생하는 소득을 다 소비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계 소비 성향이 낮아지는 이유는 뭐냐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갑자기 한 10% 더 벌어갖고 3,300 벌면 그 300을 소비할 수 있느냐 소비 못하거든요 근데 300만 원 벌던 사람이 10% 소득이 늘어나서 한 30만 원 더 번다 그러면 그 빚의 속도로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실은 올라가는 속도가 소득이 똑같아도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잉여소득이 자꾸 생기고 이 잉여소득이 자산으로 투여가 되기 때문에 자꾸 부자들이 사는 집이 비싸지는 거예요 이게 양극화를 앞으로 계속 확장시킬 거기 때문에 문제는 아무래도 입지를 끌어올리는 것이 자산의 상장률에 있어서는 유리하다 그런데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도 없이 이제 대출을 다 갖고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 더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 너무 많은 대출은 안 된다고 했지만 제가 얘기했던 그 기준의 대출을 받아서 좀 더 상위 입지로 진출을 하는 거죠 1주택으로 갈 거면 그렇게 가고 아니면 2주택을 임대용으로 하나 더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게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떤 분은 집은 있으니까 상가 건물 같은 거 하나 사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상가 건물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개별성이 너무 심한 자산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주식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도대체 어떤 주식을 살 건지 내가 모르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건 개별성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자산이니까 저는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건데 굳이 뭐 내가 거기다 대고 하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물어봐서 결정을 의사결정을 할 정도로 그거 사실은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멘토님 주식 지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한테 물어볼 정도라는 얘기는 그 정도의 경험과 지식이라면 안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별성이 이렇게 강한 변동성이 강한 소위 말하는 표준 편차가 큰 자산보다는 주택을 하나 더 가져라 근데 주택은 수익률은 좀 떨어져 보이지만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노후에도 주택에서 현금 흐름을 월세를 받는 게 낫다는 거죠 상가나 건물 같은 거 사놓잖아요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공실도 많고 뭐 들락날락 세입자들도 귀찮게 하고요 소위 말하는 뭐 아파트 주택보다는 수익률이 높긴 한데 실제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1주택자인데 그러면 더 여유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 상위 입지로 가시든지 아니면 주택을 하위 입지라 하더라도 하나 더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떤 언론에서 그런 내용을 얘기했던데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사실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라고 하는 거 자체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아마 그 글을 쓰신 것 같은데 뭐 얼마가 있어야 뭐 노후 준비가 된다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가장 두려운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자본주의의 경제가 성숙할수록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가 없고요 저성장이 오고도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게 사실은 자본주의의 성숙과 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가 있어야 된다 뭐 노후에 뭐 10억이 있어야 된다 20억이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보다는 매월 얼마 정도의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접근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 거냐 현재 가치로 현재 가치로 봤을 때 여러분 지금 한 달에 쓰는 생활비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가서 시간을 뺏기고 토요일, 일요일만 여가 생활을 하면서 쓴 생활비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후에 은퇴를 하고 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는 안 간다 월요일부터 아침부터 앉아서 넷플릭스 보면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 취미활동도 가야 되고 사람도 만나러 가야 되고 계속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방에서 그냥 가만히 하루 종일 누워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만 생활하던 여가 생활로 쓰던 생활비보다는 1차 은퇴를 하고 나면요 최소한 두 배 이상이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생활비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문화, 레저, 외식, 대부분 여가 생활 비용이지 여러분들이 반찬값 이런 게 지금 생활비에서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정도의 현금 흐름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느냐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점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는 미래에 몇십억을 갖고 있으면 뭐가 된다 그럼 그 얘기는 은행에다가 그 10억, 20억, 30억을 넣어놓고 꽃감 빼먹듯이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다는 얘기인데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현금 흐름이 얼마를 창출할 수 있느냐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셔야 되고요 그 현금 흐름이 얼마냐라는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안 하고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물가가 높은데도 그래도 꾸역꾸역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들 월급을 타고 있거나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60세, 70세 지나서 내가 1차 은퇴를 했다 집에서 그냥 놀아야 돼 연금, 국민연금 나오거나 그 다음에 조금 저축해놓은 거를 헐어서 사용한다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에도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영원히 극복될 수 없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보면 자 그러면 소득 없이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1930년대, 40년대생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야 한 달에 100만 원 안 되는 돈을 들여도 그거 갖고 잘 살아가실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한 손에 항상 스마트폰, 인터넷, 문화, 레저, 비용에 뭐 이런 새로운 어떤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데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핵심은 일을 안 하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라이프, 저의 라이프 우리 모두의 라이프에서 워크를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워크를 빼고 싶어하는 거지 우리 모두가 그래서 워라벨, 워라벨 그래서 요즘은 연봉 많이 주는 회사보다도 한 4일만 근무하고 한 3일 그냥 휴가 많이 주는 회사를 선호한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그 4일 일하고 3일 휴가를 여가생활 보낸다 3일이 왜 편안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말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평일에 시달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쉰다고 생각해보세요 좋을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굉장히 좋은 말인데 워크를 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1차 은퇴를 하고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득은 적어도 됩니다 소득은 뭐 당연히 이제 내가 나이 먹고 은퇴해서 내가 하던 일이 전문적인 일이라서 사회 참여를 하든 아니면 전혀 새로운 일인데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든 소득이 높을 수는 없어요 자꾸 소득 높은 일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찾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즐겁게 편안하게 월화수 정도를 재미있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세컨라이프 세컨랍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미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뭐 어디 자산을 잘 투자해갖고 어디 땅을 잘 사놓고 어디 뭐 주식을 잘 묻어놓고 어디 뭐 아파트를 잘 산다라고 해서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제가 전 영상을 통해서 아파트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그러면 사면 아파트 사면 부자가 되느냐 아파트 산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평생 2, 30년간 벌었던 돈에 소중한 돈이 인플레이션에 좀 훼손이 덜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사라고 한 거지 아파트로 뭐 자산이 몇 배가 뛴다 이런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결국 본인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재테크는 거들 뿐 재테크가 주가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워렌 버핏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한 소녀가 질문을 했죠 13살 소녀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냐 원앤버핏이 뭐라고 그랬죠 너 자신에게 투자를 해라 너 자신이 성장하면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와도 걱정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테크 무형론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재테크가 모든 걸 좌우하던 시대는 아니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가 있어야 안정적인 게 아니라 얼마의 현금 흐름이 나와야 안정적이냐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개념을 좀 바꿔서 말씀드리라고 그랬고 금융자산으로 갖고 있다 보면 인플레이션에 훼손당합니다 제가 저축을 열심히 하라는 거는 1억 2억 모을 때까지 열심히 하라는 거지 1억 2억 모으고 나서 또 계속 저축만 해라 그러면 그건 사실 인플레이션의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죠 1억까지는 여러분 정말 저축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때는 뭐 투자보다는 1억이 뭐냐 비행기가 이륙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항공기가 하늘에 상공 10km까지 떠야 그 다음부터 비행을 할 거 아닙니까 상공 10km까지 안 뜨고 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공 10km까지 뜨는 게 제가 얘기하는 1억 2억까지는 좀 열심히 모아라라는 거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 당연히 내 아파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내 아파트 내 소득과 나의 상황에 걸맞는 아파트를 안 만들고 인플레이션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 주식 투자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해결이 안 돼요 주식이라는 건 워낙 개별성이 강한 자산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어마어마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식해서 돈 번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변동성이 너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한 번은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완전히 박살나는 소위 말하는 시장이 크랙이 생기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장기 투자라고 생각 장기 투자하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한 번은 굉장히 크게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위험 자산의 배분은 상당히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인은 절대 주식에서 승부가 안 납니다 여러분 5억 원을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거 뭐 신경 쓰여가지고 어디 뭐 일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 휴대폰부터 봅니다 그 다음에 저녁 늦게까지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밤에 뭐 하냐 또 미국장도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럴만한 가치가 있죠 사실 5억 정도를 투자했다 그러면 만약에 수익이 잘 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그분은 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500만 원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천만 원, 이천만 원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천만 원, 이천만 원 투자한 사람이 지금 5억 투자한 사람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을 주식을 볼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똑같이 보거든요 똑같이 5억 투자한 사람이나 500만 원 투자한 사람이나 아침부터 일어나서 주식을 보면서 핸드폰의 노예가 되는 건 똑같다 여러분들이 여가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졸업을 디벨롭하고 내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내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컨드 라이프, 세컨드 졸업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지? 내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이거를 찾는데도 시간이 부족해 죽겠는데 그 핸드폰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걸 계속 들여다본다 참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최소한 5억 이상 투자해서 거기서 승부를 걸겠다 하면 조금 그 시간이 저는 가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다 부질없는 짓이다 무슨 얘기냐? 성공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공하는 사람이 있죠? 당연히 어디나 그냥 가면 성공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성공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5명을 위해서 95명이 희생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직장인은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억, 2억까지는 열심히 모아라 주식 투자는 정말 내가 그 돈을 다 잃어버려도 뭐 크게 문제 없어? 라는 정도 수준으로 가볍게 해라 가볍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인플레이션의 가장 방어적인 아파트를 사라 대신 너무 과다한 대출은 피해라 그리고 그 아파트의 입지를 올려라 내지는 그 아파트의 대출이 다 없어지게 되면 새로운 주택에 도전해라 뭐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직장인은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와 주식에서 성공한 경우를 그대로 비교하자면 주식에서 성공한 경우가 훨씬 수익률로는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얘기한 내용과 주식에서 성공한 경우에 표준 편차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걱정 없는 노후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우리 2030 직장인들은 노후까지는 저는 걱정 안 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진짜 노후까지 걱정을 한다? 글쎄 그런 분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대개 노후를 걱정하는 분들은 40, 50들이거든요 40, 50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에서 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스페셜한 일을 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한다면은 좀 몰라도 일반적인 이런 일을 한다면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뭐 이런 걱정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노후 준비하는데 10년은 걸린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후 준비는 재테크에 대한 노후 준비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세컨 라이프 세컨 족에 대한 노후 준비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돈은 많이 못 벌더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던 나에서 한 월화수 정도를 좀 슬로우 워킹을 하는 나로 변신을 하려면 내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면서 사회 참여를 해야 되느냐 이거 연구하고 준비하는데 10년은 걸린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냥 뭐 어디 가서 알바하지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리타이어먼트라는 것이 굉장히 축하받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은퇴라는 말 자체가 하기 싫었던 일을 그만두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는 날이라는 거야 와 그러니까 너무 축하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퇴 그러면 아유 밀려났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 생각 자체가 무슨 차이냐면 결국 준비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은퇴할 때까지도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내일부터 출근 안 하니까 이제 뭐 하지 이게 너무 준비를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돈을 안 벌어도 돼요 안 벌어도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갈 때는 돈을 좀 안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교통비 점심값 말고는 큰 돈은 솔직히 안 쓰잖아요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안 가 근데 내가 월화수는 어딘가 돈을 크게 버는 건 없지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서 내가 사회 참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시간 동안은 소비가 안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생활비가 줄어든다는 게 뭐예요 생활비가 늘어나는 거와 똑같은 효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은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생활비를 늘리는 거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자 처음에는 소득에 맞춰서 준비하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어떤 일을 할 거냐 일이어야 됩니다 뭐 무조건 어디 가서 돈 쓰고 취미생활이 아니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10년 전부터 우리는 하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 재테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걸 잘 준비해야만 여러분들 걱정 없는 노후가 완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봤을 때 노후에는 판단력도 조금 사실 나이 먹으면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자산은 젊었을 때보다는 많이 있죠 만약에 내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는 거 말고 조금 더 더 이루기 위해서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영상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투자시장에서는 사실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라는 게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에 200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산이 4가지가 있다면 예를 들면 주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이 있을 수 있고 아파트가 있을 수 있고 예금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장 수익률이 좋은 거는 주식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변동성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상가 건물입니다 수익률이 좋죠 그 대신에 역시 변동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게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떨어집니다 가장 안정적인 게 예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의 요구 수익률을 잘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은행에 넣어놓고 그냥 3% 4%만 받아도 나는 정말 좋다 대신에 이거는 완전하게 리스크 프리 에셋입니다 그렇지만 수익률은 상당히 좀 낮은 거죠 그거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내가 리스크를 테이크 하더라도 수익률을 갈 건지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잘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연금도 많이 나오고 막 뭐 아파트에서 임대소득도 나와서 뭐 괜찮은데 투자라 그러니까 투자는 한 10% 2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상황을 놓고 나는 굳이 요구 수익률을 그렇게 높일 이유가 없구나 나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돈이 너무 없어 연금 받는 걸로도 안 되고 큰일 난 뭐 진짜 마땅히 벌어놓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요구 수익률을 높여야 되겠다 자 여러분 노후에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젊었을 때는 뭐 조금 약간 실패해도 뭐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노후의 투자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시간과 어떤 프로세스를 어기고 그냥 한 번에 뚝딱 이렇게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심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투기적 심리라고 하죠 이 투기적 심리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요즘 보니까 뚝딱 이렇게 뭔가 해결되는 것들을 되게 많이 선호들 하시던데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은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을 안 하잖아요 전혀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스페큘레이션 사이클러지라는 게 생깁니다 스페큘레이션 사이클러지가 뭐냐면 뚝딱 심리라고 그럴까 뭔가 그냥 한방에 해결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진 돈은 없고 나오는 게 없고 소득이 없으니까 막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야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암호화폐 뭐 그 다음에 뭐 코인 암호화폐 NFT 뭐 그 다음 이런 거에 설깃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사기도 잘 당해 왜냐하면 막 어떤 고수익이 보장된다 그러면 막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내 마음 속에 투기적 심리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후에는 그런 것들을 좀 지향을 아무리 적은 소득이라도 제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몸을 움직여서 소득이 조금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 이 스페큘레이션 사이클러지는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과거에는 뭐 작은 월급이지만 정말 더 열심히 모아서 이제 우리가 한 2, 30년 전에는 자산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일률적으로 많이 성장했잖아요 웬만한 땅사도 다 오르고 웬만한 아파트사도 다 오르고 웬만한 주식사도 다 오르고 이런 소위 말하는 개별 종목 장세가 아니라 그냥 지수 전체가 자산 전체의 지수 자체가 그냥 올라가던 시기에는 뭐 그런 분이 있었죠 실제로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월급이 적으면 절대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25살의 직장을 잡아서 35살 정도 되면은 10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잖아요 10년 정도 된 직장생활한 분을 만나보면 대부분 되게 고참티가 나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회사에서는 알 건 다 안다 그리고 뭐 내가 이 나이에 어디 회사를 옮기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대충 회사 다니면서 뭐 좀 새로운 투자 뭐 이런 거 뭐 없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본인의 job이 디벨롭돼야 된다라는 거는 본인의 소득이 성장해야 부자가 되는 거지 본인이 산 집이나 주식이나 땅이 올라서 부자가 되는 시기는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 이야기고 이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면접을 보게 되면 막 회사를 여러 번 다 옮기는 분들이 그렇게 높은 평가를 못 받았어요 한 2, 30년 전만 해도 뭐 이렇게 진드건이 못 붙어 있어? 뭐 약간 이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직을 여러 번 한 사람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티튜드도 좋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가 생각할 때는 100세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100세 시대란 말이 뭡니까? 90년대 생 같은 경우는 평균 기대 여명이 95세예요 그 얘기는 평균적으로만 건강해도 95세 산다는 거잖아요 조금만 운 나빠서 더 건강해버리면 그냥 무조건 100살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사고 한 50대, 60대 되면 그냥 은퇴하는 거 아니야? 일 그만둬야 돼? 이 사고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실제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금 역대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제가 단언컨대 75세까지 생계형 경제활동을 이어나가야 될 환경일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지금 직장생활 10년 했는데 아휴 뭐 내가 이제 어디 옮길 수도 없고 이 마인드를 갖는 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최소한 30대 후반까지는 계속 어플라이를 하고 계셔야 돼요 회사 일을 등한시하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 하시는 일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시면서 내가 이 일에 커리어를 지금 쌓아가고 있는데 나를 더 필요로 하고 나를 조금이라도 더 대우를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있을 거냐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여러분이 안 찾으셔서 그래요 계속 어플라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직을 하시고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소득을 올려야 되는 거지 다른 방법 무슨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다 나 근데 월급이 너무 적은데 어떡하죠? 너무 적으면 안 돼요 너무 적으면 부자의 기준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 딱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월급이 적은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는 저는 그냥 농담삼아 그래요 서른이면 그냥 수능을 다시 봐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본인이 한 직장생활 한 10년하고 30대 중반이라고 막 뒷짐지고 굉장히 고참 행세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 사회 초년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농담삼아 제가 서른이면 그냥 수능 다시 봐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한번 잘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머니맵 구독자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지만 점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에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보는데 확실한 게 하나 있다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 하나만 확실하죠 그리고 요즘 가장 비현실적인 게 뭐냐 가장 비현실적인 게 현실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좋은 통찰력을 갖고 어떤 판단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머니맵을 시청하시면서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전문가 분들이나 또 저를 포함한 분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마치 일반화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절대로 일반화된 지식이라는 거는 재테크에서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든 그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의 핵심이 뭔가를 들으시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보이지 아 저 사람이 얘기한 내용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셨다가는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통찰력을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 우리 머니맵을 계속 구독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낸 판단력이다 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